다양한 종류의 자동차가 구비되어 있다는 서울의 한 모형 자동차 매장을 찾았습니다. 본인 안에 엔진 룸까지 그대로 대연한 슈퍼카 모형 자동차도 있습니다. RC카라고 하는 무선 모형 자동차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어링 차량인데요. 투어링 차량들은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세단이나 경종 차량들을 12분의 1 스케일로 줄여서 축소해서 만든 모델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온로드 차량이라고 해서 트랙이나 아스팔트에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저희가 투어링 차량이라고 하고요. 모형 자동차의 또 다른 종류인 버기카. 버기카는 모래와 같이 고르지 못한 도로주행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4륜 구동이고 엔진이 뒤쪽에 위치한 것이 특징. 또한 RC카는 항공연료를 이용해 움직이는 엔진 형식의 자동차와 수소, 리튬, 이온 전지를 이용한 배터리 방식의 모터를 단차로 크게 나뉩니다. 스케일 차량들 같은 경우는 실제 차량들을 축소시켜서 만든 모델들이 많고요. 불이 나온다든가 사운드가 된다든가 또는 차량의 다이브레이션, 진동이 된다는 부분들이 추가로 돼서 실제 차량하고 좀 유사하게 만드는 것들이 스케일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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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